안녕하십니까.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합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평화의 소녀상도 나몰나라입니까? 일본 외무상을 만난 독일 베를린 시장이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에 제독 시민단체가 반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외교부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한일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입니까? 불과 얼마 전 라인 야후 사태와 판박이 대응이 놀랍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제에 끌려간 위안부 피해, 희생의 상징물입니다. 그동안 일본이 얼마나 국력을 집중해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노력을 해왔는지 그것을 모를 외교부가 아닙니다. 베를린 시장이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기념물은 찬성하지만 더 이상 일방적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답니다. 이는 일본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이 철저한 독일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일본 정부의 노력에 우리 정부의 반기가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되게 그냥 놔둘 겁니까? 라인 야후 때와 마찬가지로 민간의 일로 떠넘겼으니 이에 문제 제기를 하면 반일 선동이라고 폄훼할 겁니까?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손 놓고 있지 말고 베를린 소녀상을 지키십시오. 일본이 했듯이 베를린 시장도 만나고 베를린 시민들도 만나십시오.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 가치, 존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십시오. 얻어낼 것도 없는 굴종적인 일본과의 관계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어디까지 망가져야 합니까?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